패스라는 단어는 길을 뜻하는 패스와도 어원적으로 관계가 있고요 뭔가 한계점을 갖다가 지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통과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구경 갖다 칩시다 그러면은 스포츠 경기에 표를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그렇지 않는 바깥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에서 저 구역으로 들어갈 때 검표소 직원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있도록 구입한 표를 갖다가 대체로 패스라고 명사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 이미지를 갖다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면 패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몸에 확실히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패스라는 단어를 갖다가 어떻게 합쳐가지고 수거를 만드는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패스업 패스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그냥 지나치게 놔두다 라는 뜻인데 특히 뭐 나한테 도움될 만한 기회나 나한테 누가 제안을 했을 때 안그라 패스업 그러면은 그것은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냥 그 일이 진행되도록 나는 관여 안하고 놔두겠다는 뜻이 돼요 그건 미국 사람들 제스처를 보면은 왜 이런 단어가 생겼는지 대강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안그라 패스업 할 때 대체로 손 두 개를 위로 올리면서 제스처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래로 손을 내리면은 내가 손을 대겠다는 뜻이 되는데 손을 올린다는 건 뭐냐면 나는 손 대기 싫다라는 뜻이 되죠 손을 올려서 패스 그냥 둑 지나가게 놔뒀다 패스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춘기 여러분 꼭 가구 그 사람의 가구 없어요 그 사람의 가구 그 사람의 가구 요거 그리펜